우리 이전 시간에 클래스를 이용해서 우리의 코드의 구조를 더 튼튼하게 더 사용하기 쉽게 만드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객체지향의 양대산맥은 클래스와 인스턴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인스턴스를 살펴볼 건데 인스턴스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스턴스는 하나의 클래스를 복제해서 서로 다른 데이터의 값과 서로 같은 메소드를 가진 복제본을 만드는 것이다 시작해 봅시다 이 수업에서는 새로 클래스를 만들지 않고요 Accounting 클래스 앱을 수정을 하면서 이걸 한번 개선을 시켜보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짰었던 이 코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코드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Accounting의 내부적인 상태 보통 상태라고 하면 변수의 값입니다 상태가 수십 개를 세팅을 쭉 해서 수십 개의 메소드가 수백 개의 메소드가 호출이 됐다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다른 제품이 들어오는 거예요 Account, Value of Supply 그리고 그 제품은 값이 2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 제품은 V8 Rate가 0.5인 거예요 어떤 국가들은 부가가치세의 세율이 제품마다 다르거든요 0.5가 너무 많죠 0.05 Expensive Rate는 이 제품의 경우에는 0.2고요 그래서 메소드를 딱 한번 호출한 다음에 다시 이전에 작업했던 이 만 원의 0.1% 0.3에 해당되는 저걸 또 해야 된다 저 작업을 저거에 대한 여러 가지 작업을 또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다시 상태를 세팅해주고 그리고 또 거기서 메소드를 호출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코딩을 해나가겠죠 그리고 이 과정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클래스의 내부적인 상태를 바꾸는 행위가 버그를 유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 잘하는 사람은 아마 이 코드를 이렇게 바꿀 거예요 자, 어카운팅이라고 하는 저 클래스의 이름을 어카운팅1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걸 카피해요 그리고 어카운팅2로 바꿔요 그리고 3,4 계속 몇 가지를 만든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코드는 어떻게 하냐 어카운팅1의 밸류 오브 서플라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카운팅 여기 있는 이 부분 2만 원짜리 저거에 대한 세팅은 어카운팅2에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카운팅1의 밸류와 밸류 오브 서플라이와 v8 rate와 expense rate의 값은 이미 세팅이 됐기 때문에 이 이후에 프린트문을 이렇게 메소드를 호출한다고 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동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카운팅1의 내부적인 상태는 변경되지 않을 거니까요 이게 어떻게 한 거예요? 클래스를 복제해서 서로 다른 상태 서로 같은 메소드를 갖도록 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클래스를 돌려막기 하는 것이 아니라 복제된 클래스를 이용해서 더 편리하고 더 버그가 적은 코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금방 이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좀 별로잖아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어떤 점에서요? 만약에 우리가 이 클래스의 메소드를 바꾸려면 복제한 모든 클래스의 메소드를 바꿔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스를 생성할 때마다 이렇게 정의를 추가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바를 만든 사람들은 클래스라는 것을 복제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조성 처리를 하고요 어떻게 하냐? accounting 앞에다가 new를 붙여요 이게 뭐다? accounting 클래스를 복제하는 명령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괄호 열고 괄호 닫고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실행했을 때 accounting이 복제된 무엇이 만들어지는데 저는 a1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저 a1이라는 저 변수의 값으로는 반드시 accounting의 복제분만 들어올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줬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a1의 value of supply는 이렇게 처리를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복제본이 필요할 때는 a2 그리고 여기 있는 코드는 이렇게 해서 a2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우리가 다시 a1 자 여기 이렇게 있었겠죠 다시 a1 프린트를 해도 정상적으로 잘 동작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도 클래스를 복제하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이해 안 갈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때에 new를 붙여서 클래스 이름 앞에 new를 붙여서 만들어진 그 무엇을 뭐라고 하냐면 instance instance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코드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static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이제는 사용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실행시켜 볼까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우리가 예상한 대로 잘 동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코드를 좀 정리할까요 자 이것이 바로 instance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바에서는 메소드로 구조를 잡고 또 메소드와 변수를 그루핑해서 클래스로 구조로 또 잡고요 클래스를 복제한 인스턴스를 통해서 또 다른 구조를 만드는 방식으로 이 코드에 성을 쌓아가는 것이 자바의 자바라고 하는 컴퓨터 언어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특징은 현대의 많은 컴퓨터 언어들이 따르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더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 정도면 제 생각에는 적당한 것 같아요 아니 조금 과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불편함을 느끼고 또 그 불편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서 해결하다 보면 더 이상 이제 그 선생님에 의존하는 엑스트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뭔가를 주체적으로 하고 있는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그 상태까지 가면 노력하지 않아도 노력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정도까지 해서 나의 앱 만들기는 마무리 짓고 이제 여러분이 직접 불만족을 찾아서 발전을 시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